모자랄 거 없었다. 한없이 다정한 남편과 가정 안에서. 하지만 익숙한 건 재미가 없다. 이 여자의 일상에 정적을 깨고 들어온 한 남자. 오래 만나서 편안하다 못해 지루해진 남편과. 새것처럼 반짝이는 다른 남자 사이에서 갈대처럼 흔들린다. 몰라봤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극이 아니다. 감정이 어떻게 타오르고 꺼지는지 사랑의 생로병사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시지 않겠는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낯선 남자. 어디선가 본 적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지금 묘한 끌림이 있다는 게 문제일 뿐. 그런데 이 남자와 똑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건 두 사람의 집 역시 가깝다는 얘기일 거다. 오늘 하루 우연한 만남의 설렘은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어야 하지 않겠는가. 낯선 남자와의 긴장을 풀고 집으로 돌아온 마고. 요리사인 남편은 그녀에게 안정감이자 제일 친한 친구였다. 무청부수라 했다. 결혼 5년차 이들에게 장난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화목한 부부라는 건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건 왜일까. 무언가를 잊고 싶을 땐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어허 그런데 관중석에 이게 누구신가. 이 정도 민망하는 아줌마 웃음으로 때워본다. 옆집 남자와 낮술 한잔 마시기로 한다. 눈과 입에서 섹시함이 뚝뚝 떨어지는 이 남자 앞에서. 유부녀인 마고는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제가 만드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 날에 2분에 2.00분. 이 시간에 2.00분. 하금 5, 2014.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30년 뒤에나 다시 만나자며 힘겹게 일어난 마고. 흔들렸던 그녀는 지금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요리 연구에 정신이 없다. 일이 바쁘다는 것쯤은 안다. 그래도 부부 사이에 이건 좀 서운하지 않은가. 다 잡은 물고기에 미끼 안 준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는 필요하다. 다시 잘 지내볼 겸 외식도 해보지만 이 어색한 분위기는 대체 뭘까. 우리 지금 여기 얘기하지 않는다. 왜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함께 살아있어. 우리 모두 다 알았다. 우리 모두 다 알았다. 그럼 밥에 출근하는 이유는? 좋은 음식. 몰라봤다.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에. 남편에 대한 실망이 커질수록 다니엘을 찾게 되는 마고. 남편과 먹었던 비싼 밥은 모래알 씹는 기분이었지만 지금 먹는 도시락은 꿀맛이다. 새롭게 나타난 비디오가 라디오라는 매체를 낡아 보이게 만든 것처럼 오래된 것보다 새것에 눈길이 가는 건 사람의 속성일지 모른다. 다닐엘의 안방에 들어간 마고. 그녀의 본능과 이성은 지금 싸우는 중이다. 이번에도 이성의 끈을 겨우겨우 부여잡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의 마음에 훅 치고 들어오는 이 남자의 기술. 아련한 엽서 한 장만을 남기고 다니엘은 떠났다. 여자의 억장은 무너졌고 남편은 불길한 상상을 했으며 그 위트로움은 곧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같이 살았던 시간 동안 미처 말하지 못했던 남편의 진심. 이제 와서 이런 말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침통하다.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좋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만남을 위해 달려가는 마고. 두 사람은 30년 뒤가 아닌 지금 손을 잡는다. 그동안 참았던 열정을 터뜨리지만 몰라봤다. 반짝이는 새곳도 끝내 낡은 것이 되고 사랑의 모든 떨림은 권태라는 괴물의 먹잇감이라는 것을. 지내보니 결국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게 된 마고. 매일 닭고기를 붙잡고 실험하던 남편은 어째 헤어지고 나서 팔자가 더 잘 풀린 것 같다. 염치 없다는 거 안다. 그래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새 남자는 시들었고 전 남편은 마고를 잊었다. 사랑은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새로운 사람을 보면 사랑일까 생각하고 편해진 사람을 보면 변한 걸까 의심한다. 열정이 식었을 때 다가오는 권태마저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몰라봤었다. 다는 여행을 보면 안다. 흔한 수행은 안다. 포레이블라 꿈이 일어난 건다. 이 자리에 따라서 힘을 이루어 고객을 원하는 권한과는 흔한 수행을 다 알게 된 다음은 성인은 마치에서의 가득한 시장의 여행을 보시면 안다. 이 길에서 흔한 수행을 이루고